나에게는 비밀이 있다. 김봉서! 계약 첫날인데 첫날부터 지각할래? 안 돼! 안 돼! 전학 첫날인데 늦겠다. 다녀올게. 이수 화이팅! 이수 화이팅! 이수 화이팅! 누군가 삭제하고 있다. 네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내 비밀도 얘기해줄게. 나 안 줘. 나 진짜 안 줘. 너 이상하지 않아? 조금 다르고 특별할 뿐이야. 응원할게. 파이팅! 더욱더 지켜주기 위해 내 любим을 지켜주기 위해 내 비밀도 얘기해줄게 되요. 한글자막 by 한효주